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안징걸TV 요즘에 화수목금 연속합니다 사실 저는 전문 유튜브가 아니었고 정말 방송하기 싫었는데 하다보니까 또 의미가 있고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또 우리 사회에 중요한 이슈를 알리기도 하고 더더욱 저희는 또 윤석열 퇴진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번주 토요일날에 있는 윤석열 한동훈 퇴진을 위한 좌우 중도합작 집회 홍보도 하고 그래서 우리 유튜브가 참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만족하면서 보람을 느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프로당TV의 백혜숙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아는 분들은 알고 모르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 농민운동이나 사회운동 그리고 이렇게 대안 자본주의사회 대안을 추구해 오신 아주 천사같은 분이십니다 천사같은 분이시고요 지난번 3월달 전국집중촛불집회 때 좌우 중도합작 집회에 와서 무대에서 깜짝 데뷔도 하셨었죠 이번 토요일날은 정식으로 발언도 하십니다 이제 농민운동을 넘어서 윤석열 퇴진운동으로 윤석열 퇴진운동과 함께하는 푸르당TV 유튜브운동으로 더 나아가 좌우 중도합작 집회로 결합해서 어쨌든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일단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세력을 몰아내자 이놈들이 반농민 세력이오 반민중 세력이오 반민족 세력이잖아요 푸르당TV의 백혜숙 대표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백혜숙 백혜숙 빨리 여러분들 다같이 박수 쳐주시고 연호해 주십시오 지금 푸르당TV에 10여 명 들어와 계시고 인사TV에 또 10여 명 들어와 계시고 안딩얼TV에 뉴스맥TV에도 지금 뉴스맥TV도 같이 해요 뉴스맥TV라는데도 요즘 우리 안딩얼TV에 현재 23명 들어와 계십니다 더 들어오셔야 돼요 이렇게 귀한 분이 모였는데 와 감사합니다 격하게 박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정식으로 인사하시면 안 돼요 좀 더 들어온 다음에 최소 100여 명은 들어와야지 저희가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푸르당TV가 현재 1950명이에요 구독자가요 오늘 2000명 안되면 저희 방송 못 끝납니다 저 7시부터 국민의힘 채영이 온 제가 고발했잖아요 공익 제보 주신 분들 미팅도 있어요 저 그 안에 여러분들이 2000명 안 만들어서 방송 못 끝내요 백혜숙 대표님은 8시에 서울의 소리도 가셔야 돼요 허니라이브 우리 둘이 못 가요 못 가요 사실 어제 인천까지 임세훈 소장님하고 아이러브 민주TV 갔는데 850명이었어요 구독자가 1000명이 돼야 이제 방송을 끊어요 그랬는데 와 900명 겨우 넘겨가지고 그래도 900명 넘겨서 방송을 끊었는데 그게 못해요 지금 들어가 보니까 한 930명까지는 됐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자매 단체들 아시죠 아이러브 민주TV 1000명 만들어주시고요 임세훈 식당TV는 보니까 2만 10명이 돌파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3만 명으로 가고 우리 인사이트TV도 2만 3600명을 돌파했어요 거기도 3만 명으로 가고 그다음에 박예슬 톡톡TV 거기도 1000명은 돌파했어요 저희들이 저번에 같이 품업해가지고요 그래서 박예슬TV는 또 1만 명을 향해 가고 그다음에 아이러브 민주TV는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이러브 민주TV도 신통할 유효상 선배님하고 이석행 전 민노총회 원장님 하시네요 924명 924명 아 진짜 그나마 850명이었는데 저희 때문에 꼭 저희 때문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가 어제 막 열심히 캠페인 해가지고 924명까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안징걸TV는 자 몇 명이냐 안징걸TV는 8만 7천 3백 명입니다 안징걸TV가 빨리 10만 명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저는 안징걸TV 10만 명 되면 안징걸TV만 잘 먹고 잘 살지 않을 겁니다 안징걸TV의 모든 식금은 꿈속 청년 장학군으로도 가지만 저희는 저희보다 좀 더 작고 섬세하고 전문적인 유튜브들과 연계해가지고 동반 성장 전략 유튜브계의 경제민주화 유튜브계의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 우리 헌법에 나와있는 유튜브계의 중소기업은 보호 육성해야 된다 헌법정신 또 헌법에 우리 농어민은 보호 육성해야 되는 이런 조항도 있죠 농촌경제를 보호한다면 국가의 의무로 나와있어요 제 123조 사항에 나와있어요 국가는 수급균형과 유통구조 개선에 노력해서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 119조의 경제민주화 조항이 있고요 123조의 중소기업 정수상공인은 보호 육성해야 된다는 대기업은 도와줘야 된다는 조항이 없어요 오히려 중소기업을 도와줘야 된다고 국가의 의무로 나와있고 그다음에 124조의 농어민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맞습니다 그만큼 당시 1987년대 헌법을 만들었던 우리 이대한 당시 선배 시민들께서는 중소기업, 중소장공인 경제민주화, 농어민 보호, 지역경제 보호를 굉장히 중요한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생각했던 거죠 자본주의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대기업과 재벌과 그다음에 흔히 말하는 기득권 기득권들만 잘 먹고 잘 살고 농촌은 파괴되고 다 이렇게 될까봐 특별히 헌법에 걸러놓은 거죠 자 지금 얼마나 들어오시는 오 프루란티비 오 열다섯 명 와 감사합니다 프루란티비 이정원 앵커님도 들어오셨던 것 같고요 네 8시에 이제 이정원티비 하니까 감사합니다 아트테라티비님 아트테라티비님 진짜 고맙습니다 우리 때미리님이 스패너시네요 네 네 때미리님 고맙습니다 장구치는 시인이티비 와 장구치는 시인이티비도 있나봐요 아는 분이세요? 아니요 이번에 들어오셨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콩알림 아콩알림 자 지금 프루란티비가 1950명입니다 안징월티비 인사티비 팬들 바로 오셔서 구독을 좋아해서 당장 한 10명이라도 좀 늘려주시죠 10명 늘어나야 좀 신나게 제가 방송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더 들어올 때까지 백혜식 대표님 인사를 못해요 제가 최소한 제가 그래도 손님을 모셔놨는데 100명 이상은 들어오셔야죠 자 우리 많이 많이 들어와주세요 25명 자 윤서영 홍보요정 윤서영님 사방팔방에 어큐를 올려서 빨리 다들 들어오시라 그러세요 네 자 윤서영 홍보요정님 그 다음에 이재일 변호사님 김용춘 변호사님 홍중희 대표님 슈퍼챗도 과감하게 좀 쌓아주시고요 제가 앞에는 좀 시간을 끌어드려요 여러분 이제 시간을 끌면서 우리 백혜식 대표님이 너무 소중한 분이잖아요 제 졸저 되돌아보고 쓰다 제가 이제 학생운동하고 시민운동하는 전 과정을 제가 이렇게 자서전은 아닙니다 건방지게 절대 저는 천하제일의 싸가지 한동훈이하고는 결이 다릅니다 그러면 지가 뭐 조선제일검이라고 제가 저보고 조선제일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정부에서는 아 그저 지 입으로 조선제일검이란 말 그런 싸가지 저는 여러분 제가 한동훈 만나면 저는 그 새끼 뺨 때려볼지도 몰라요 저는 근데 모든 폭력을 그어봐기 때문에 뺨은 안 때리고 내가 진짜 그 사람 만나면 단판 짓고 싶어요 어디서 그런 천하제일의 싸가지로 국민을 모셔야 될 자가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하고 언론들 앞에서 그렇게 시금방을 떠냐 나도 모르게 분노가 나와버렸네요 천하제일 싸가지 그 새끼 뺨 때려본다고 근데 말 조심해야 되는 게요 김상진 씨가 저를 지금 확인된 것만 4건이나 고소를 했어요 여러분 저 윤석열 팬클럽 구구단체 김상진 씨가 저를 4개 놓고 말했어요 근데 경찰이 끊으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몇 개 더 있는 것 같아요 하고 끊었어요 확인된 것만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여러분 저 귀찮아 죽겠어요 무섭지는 않은데 귀찮아요 저희가 있잖아요 백혜숙 대표님이 천사하시니까 저를 살려주시고 도와주실 걸 봅니다 우리 안징글TV로도 많이들 들었어요 김강호 선생님, 소연사랑님, 도비엄마님, 정경근님 지금 도비엄마님, 소연사랑님, 정경근님 다 구독했습니다 깡용님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여러분 유튜브에서 서로 연대하고 응원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윤석열 세력은 못 몰아냅니다 여러분 저는 미디어치도 제가 구독했잖아요 미디어치 슈퍼챗도 쏘고 그래요 예전에는 생각이 달랐지만 일단 윤석열 한동안 몰아냈는데 우리 변희 대표님처럼 열심히 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변희 대표님 고마운 게 저희랑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아직 여전히 방송에서나 공식활동에서는 절대 그야를 안해요 왜냐하면 서로 신뢰가 될까봐 그리고 자우중 갑자기 분위기 찬물 견지 않으려고 다만 사석에서 이야기할 때는 서로 약간 생각이 다른 부분은 조심스럽게 서로 의견을 주고받아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약간 서로가 그동안 잘못 알았던 거 있었잖아요 팩트를 잘못 알았던 거 이런 건 서로 교정을 해줘요 오 좋은 방안이네요 그리고 보수지만 휴머니스트 해가지고 아니 화물연대 노동자를 귀족으로 물면 어떡하냐 어떻게 귀족이 16시간씩 노동을 하고 고속도로 교수에서 잠을 자고 밥을 먹냐 딱 이렇게 그분이 한마디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화물연대를 귀족노조로 본 윤석열 딱 아웃시키시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또 우리 미디어치랑 베인 대표님 또 우리 미디어치 예청자님들이 임세현식당TV, 안징울TV, 인사이티비 많이 들어와주셔서 저희 구독하기, 좋아요, 홍보하기 많이 해주셨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OKK님, 안준석님 많이들 들어오셨습니다 자 지금 국립중앙방구석님도 들어오셨고요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범꽃님 다들 고맙습니다 자 지금 아콩알림도 좋아요 누르르 누르르 간다고 해놨어요 아콩알림 백 대표님 반갑대요 아콩알림은 인사이티비 스패넛이죠 정말 고마운 분들 너무 많습니다 자 뉴스맥TV에서도 지금 같이 하고 있고요 인사이티비에서도 아콩알림, 범꽃님 천사대교님이 안 나오시지? 천사대교님이 안 올 리가 없는데 천사대교님 빨리 들어오세요 인사이티비님 고맙습니다 인사이티비님 백혜숙 대표님 응원 많이 해주세요 자 현재 우리 오! 우리 프로당TV 지금 20명 너무 좋습니다 평소에 생방송은 몇 명 들어와요? 프로당TV 그렇게 많이는 아직 안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 네 맞아요 그래도 저 촛불집 생중계할 때 몇 명 보고 계시던데요 네 그래도 많이 오늘 들어와주셔서 안지글TV 지금 42명 미초홀채TV님 들어오셨습니다 미초홀채 지금 대형 채널들이 동시에 지금 한 5개 가고 있어가지고 아 뭐뭐죠? 새날 새날 김용민 또 우리 미디어워치 변이셜 변 대표님 제발 6시에는 방송하지 마세요 네가 아니라 네 변 대표님도 먹고 사셔야죠 미디어워치 애청자들이 방송을 안 하면 싫어하세요 그렇죠 왜 다른 데만 나가냐 우리는 안 하고 그래서 우리 안지글TV에도 지금 보니까 또 베네딕 님도 들어왔어요 베네딕 님도 들어왔어요 베네딕 님도 네 구독할게요 감사합니다 안준석 선배님 제가 아는 분인데 누구랑 밤샘 토론회 끼리 입술을 튀시는 아 저 이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헤르파스라는 거 있잖아요 한 5년 전부터 한 번 생기더니 두세 달 한 번씩 반복돼요 이게 이제 피곤하고 면역력 떨어지고 신경 쓰고 그러면 그 다음에 축구하다가 종아리 근육 오른쪽 근육 끊어지고 왼쪽 근육 끊어지고 정말 몸이 이제 늙은 게 확실히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눈이 흐릿뜨릿해요 건강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야 싸우죠 누님 눈 좋아요 안경 쓰신 거 보니까 눈이 안 좋은 거 같은데 네 빠지진 않아요 여러분 백혜숙 대표님은 지금 모자를 쓰고 있잖아요 사실은 삭발 투쟁을 하셨어요 좀 있으면 이제 삭발 투혼을 보여주실 겁니다 안준석 선생님 제가 아는 분인 거 같은데 빨리 푸르당TV 인사이티비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까 이거 제가 아 깡룡님께서 매불쇼는 뭐하냐 백혜숙 대표님 모셔라 채욱 씨한테 압박도 해주셨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매불쇼 가면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 다다음주 목요일날 갑니다 다다음주 목요일날 갑니다 원래 오늘 갔어야 되는데 채욱 MC가 아파요 목 디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병원에서 수술 받는다고 오늘 하루 쉰다더라고요 미추홀채TV님도 진짜 미추홀채TV님도 촛불제 빠짐이 중개해 주시는 분이고 인천촛불행동 핵심 유튜브입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우리 안열TV 디디 50명 푸르당TV 20명 자 이제 서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누구죠? 백혜숙 대표님 인사를 할 조건이 된 것 같습니다 백여명 가까이 됐으니까 우와 그 사이에 천구백육십 명 이제 삼사십 명만 들어오면 이천명 되는 거야 이천명 안되면 오늘 근데 생각이 저 진짜 웃기다 백혜숙 대표님한테 책 좀 다기고 혼자서 막 떠들고 있어 그래서 아주 귀한 분 오셨잖아요 백혜숙 대표님 저도 아주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 졸저 한 5천 권 정도 팔렸어요 요것을 제가 백혜숙 대표님이랑 기부를 하고 백혜숙 대표님은 나중에 민생경제에 또 기부를 하신대요 자 오늘 출연료를 대신해서 제 졸저를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읽고 푸르당에도 홍보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5천 권 정도 팔렸는데 다 전액 기부했습니다 꿈속 청년 장학기구도 기부하고 청년 김대중 같은 청년 단체로 기부를 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드디어 우리 백혜숙 대표님이 인사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낸 것 같습니다 푸르당에 20명 인사이트에 10여 명 안진걸TV에 50여 명이 돌아왔어요 이제 100여 명이 다 됐어요 우리 반호님 좋아하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푸르당팀 백혜숙 대표님은 어떤 분인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본인께서 또 왜 삭발했는지 모자는 언제 벗으실 거예요 이제 벗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사를 드리면서 모자도 벗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농촌을 푸르고 농민이 당당한 그날까지 푸르당을 운영하겠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있는 푸르당 운영자 백혜숙입니다 저는 농업을 전공을 하고 일찍 결혼했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경력 단절을 겪다가 그래도 학교 다닐 때 민주화 운동에 나섰던 한삼으로서 또 사회 운동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 당시 이제 육아하고 일가 가정의 병립을 위해서 한국 베이비시터협회라는 협회를 창립해서 베이비시터들 교육도 하고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다가 또 아이들 특히 도시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양육을 잘한다 해도 자연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정서적인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도시 텃밭을 가꾸다가 이제는 이제 도시농업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자 그래서 이제 도시농업 분야에 사회적 기업을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에코십이라는 사회적 기업을 창립해서 설립해서 열심히 일자리 창출하다가요 최근에는 이 도시농업은 사실은 그거거든요 농업, 농촌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하는 게 도시농업이에요 도시민들에게 그래서 이 도시농업을 하면서 이 농업에 대한 문제점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우리 소비자들이 농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모르고 그리고 또 홍보도 잘 안 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농민들하고 만나고 이러다가 서울시 농산식품공사라고 하는 가락시장 아시죠? 가락시장, 강서시장 그리고 우리나라에 딱 하나밖에 없는 양곡도매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저도 양곡도매시장 양곡도매시장이 있어요 양재동에 그 양곡도매시장 세 곳을 관리 운영하는 곳이 서울시 농산식품공사인데 여기가 우리나라 유통구조의 핵심이에요 여기에 유통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농업, 농촌, 농민이 지금 너무 힘든 이 구조에서 못 벗어난다 그래서 유통구조를 바꿔야 된다 유통구조 혁신을 해야 된다라는 차원으로 제가 전문위원으로 도전해서 4년 동안 유통 혁신을 위해서 열심히 투쟁을 했습니다 4년 동안 상근 전문위원 그래서 제가 가락시장 무슨 유통구조 개선 때 토론회 때도 뵙고 또 그다음에 무슨 농민단체 토론회 또 갔을 아 그것도 가락시장 말고 전체 농수화물 유통구조 개선 토론회 때도 뵙고 맞습니다 박근식 전 농부장님이랑 제가 백지 대표님을 그런 공적인 자리에서 여러 번 뵙습니다 네 제가 왜 앉은 걸 소장님 요청드렸냐면요 농업은 민생이에요 민생경제연구소장님이시니까 당연히 나오셔서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4년 동안 전문위원으로 활동을 했는데 오세훈이 됐잖아요 오세훈이 밥상 아이들의 식판 뺏어가지고 물러난 놈이 다시 또 이렇게 오니까 어디 가겠어요 여전히 이제 또 다시 돌아와서 공공급식 다 지금 서울시에 25개 자치구에 공공급식 지원센터가 거의 가반이 형성이 됐는데 박 시장님의 치적이라고 그거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천하의 개 싸가지가 한동훈이라면 천하의 개 같은 정책을 펼친 놈이 오세훈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머물 수가 없잖아요 나와서 이제는 농민들의 아픔을 많이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푸르당을 시작을 하게 된 거고 제가 푸르당 시작하면서 첫 번째 꼭지가 쌀값은 왜 폭락하는가였어요 그 당시부터 이 양국관리법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푸르당TV 연지는 얼마 안 되셨죠? 한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 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빨리 모자를 벗어야 되니까 얘기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왜 삭발하기는 이제 아직 그래서 이제 푸르당TV를 했어 이제 그래서 푸르당TV가 천 명이 안 됐어요 촛불집회에서 제가 만났어요 이 선배님을 대표님을 그래서 그날 촛불집회 때 사람들한테 빨리 만들어달라고 좌우중답자에 비해서 그날 천 명이 돌파가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2천 명까지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지금 3, 40명 모자래요 자 계속 이야기해주시죠 네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꼭지로 쌀값은 왜 폭락하는가 거기서 이제 양국관리법을 다뤘고 이 양국관리법에 대한 부분은 우리 쌀값은 농민값이에요 농민이 살아야 우리 나라가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로부터 이 양국이라고 하는 쌀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고 이거를 시장에 맡겨놓는 게 아니라 식량 안보 차원에서 국가에서 늘 관리해왔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딱 눈치를 보니까 윤석열 정부가 이제는 뭐 시장에 맡겨야 된다 이런 늘 이런 얘기하고 각자 도색해라 이렇게 하니까 이거 안되겠다 조짐이 안보인 잘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프로당에서 계속 현장 농민들 인터뷰하고 이걸 우리 소비자한테 많이 알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마침 양국관리법에 대해서 그 민주당에서 원래 원안으로 발의를 한 게 농민들께서 원하시는 원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거부권에 행사한다라고 하니까 이 거부권을 아니 할 게 없어서 그것도 대통령 1호 거부권을 이 농민값 쌀값 우리 식량 안보하고 직결되어 있는 이 양국관리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라는 건 이건 대통령이 아니다 이건 나라도 아니다 아니 미국이라든가 유럽 심지어 일본 같은 경우도 이 농민들이 지속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이 가격을 보장하는 이 재원으로 일본은 3조를 쓰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45조 원을 쓰고 유럽은 17조를 써요 그럼 그렇게 해서 자기의 자국에 농업 그리고 기후이기 때문에 식량 안 보니까 이게 식량이 무기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든 보호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우리는 완전히 내 팽개쳐버리는 게 이게 대통령이고 이게 나란가 그런 너무나 속상함이 솟구쳐서 제가 삭발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남성분들이 삭발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여성으로서 나서서 이쯤에서 이 피켓을 보여드립니다 윤석열 퇴진 원념 민생파탄 책임져라 민생파탄 진짜 책임 이거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세상에 거북권 행사할 게 없어요 양국관리법 지도 공약 때 대선 때는 쌀이 과잉 생산되면 정부가 나서서 시장에서 격리를 하겠습니다 수면에서 약속을 여러 번 했어요 이 나쁜 놈 천하의 한동훈이 같은 놈 천하의 윤석열이 같은 놈이 요즘에 제일 무서운 욕이잖아요 천하의 오세훈이 같은 놈들 그랬는데 대표님이 삭발하는 게 프로당티비에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막 엄청 우시더라고요 머리 참짱 삭발 투쟁을 참하신 거라면서요 난생 처음이에요 태어나서 처음 삭발 투쟁을 했는데요 엄청 착하게 생기셨는데 어찌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엄청 소름둥시더라고요 그날 전국에서 농민분들이 천여분 가까이 올라오셨어요 생존권 보장하라고 예를 보세요 농민들의 심정이 생산비는 정말 물가 우리가 그 당시 작년 물가가 5.1%인데 이 농자재값은 8%가 오른 거예요 그리고 쌀값이 떨어지니까 수익률이 37%가 곤두박질 치고 그러니까 계속 이분들은 농사 짓고 싶어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계속 농사 짓게 해달라 많은 돈을 벌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 농민들이 농업소득이 얼마인지 아세요? 이거 들으시면 까무라치실 거예요 농민분들이 농업으로 농사 지어서 쌀, 채소 이런 농사 지어서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농업소득이 1220만 원이에요 1년 동안 1220만 원 평균적으로? 네 살 수 있으세요? 그러면 쌀농사 떠나버리면 이제 우리나라 쌀농사 망하겠네요 그 업종이 힘들면 저번에 택시 대란이 택시사님들이 3분 1 떠나서 대란이 생긴 거거든요 그렇죠 너무 힘드니까 이번에 이렇게 이제 심정이 농민들의 심정이 이런데 이 농민들의 심정을 우리 노동자하고 한번 같이 등치를 시켜볼 거예요 우리 노동자분들은 최저임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만약에 최저임금이 20% 떨어져 봐요 살 수 있어요? 최저임금 20% 떨어지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농민들한테 이 쌀값은 최저임금이나 다름없어요 우리나라 전체 농민들 중에 51%가 쌀 농사를 지으면서 다른 농사를 겸하고 계세요 그나마 쌀값을 정부에서 어느 정도는 지지해 주니까 지금 정부에서 지지하는 이 쌀값도 생산비에서 조금 그야말로 농민들이 좀 어느 정도 생활이 되려면 쌀 한 공기에 300원 즉 80kg 한가마니에 24만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24만원이 돼야 되는데 24만원 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렇게 이제 농민들 지금 쌀 한가마니에 얼마 한가미가 몇 킬로 기준이죠? 80kg 기준인데요 80kg 기준으로 80kg 기준으로 가장 높았을 때가 21만 9천원 24만원 돼야지 그럼 농가 소득이 이른바 항공기 300원이 되고 그러면 얼마 전 올 소득이 한 3,400이라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까 천만원 정도라고 했으니까 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우리 백 대표님 열변을 터주셨는데 그래서 삭발하셨으니까 이제 모자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서러웠어요 농민은 다 와서 푸르당TV 가보시면 삭발하신 쇼츠가 두 개가 있어요 너무 슬퍼요 그러니까 농민을 이렇게 죽일 수가 있나 아니 그냥 죽이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을 한다 근데 이렇게 서럽게 농민들을 죽일 수가 있나 이 양곡관리법은 정말 지켜야 될 부분인데 그리고 또 지금 윤석열 정부가 너무 우리 소비자들한테 호도하는 게 뭐냐면요 아시죠? 머리를 모자를 벗으셨어요 여러분 박수 한 번 보내줘요 백 대표님 또 우시려고 그래 우리 백 대표님 울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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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울어요 이사장님 지금 푸르당TV에서 이사장님께서 백혜택 대표님 수천억짜리 삭발을 몇만원 모자로 가리지 마시고 맨 모습을 보여주세요 아트트라님께서 아트트라님께서 그러니까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치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20, 30분만 더 오시면 오늘 2,000명 달성하고 그래야 제가 방송을 마치고 백혜택 대표님 서울의 소리로 갈 수가 있어요 저도 국민의힘 채용위원이 대한미용사의 중앙회장 때 여러 비리함을 고발했는데 그 공익재보자들 오늘 만나기로 했거든요 고맙다고 그분들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 저도 가야 되니까 여러분 대신에 핵심적인 거 꼭 물어볼 거예요 벌써 안진걸TV에서 우리 안준성님께서 일단 하루님께서 윤석열은 강릉 산불현장에 안 나타났대요 이재명 대표님이 가셨대요 누가 진짜 대통령이냐 이렇게 해주셨고 이오님께서 이오TV 우리 이오 작가님 촛불행동 사진가님 이오TV님께서도 그 돈을 어떻게 사냐 근데 우리 안준성님께서 몇 가지 좀 의미 있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1. 쌀농사가 어쨌든 과잉 생산 생산은 과잉이고 소비는 축소되고 있는데 아닙니다 정확하게 그걸 알려드릴게요 그거부터 말씀해주세요 쌀이 남아돈다 과잉 생산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과잉 생산 아니에요 우리나라 쌀 생산은요 소비량 1인당 소비량이 56.7%인데요 아니 56.7kg이에요 연간 1인당 56.7kg인데 우리 국민들이 그걸 드시는 거죠 네 1인당 밀가루 빼고 쌀만 쌀 소비량이 밀가루 소비량은 딱 그거의 반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쌀 자급은 현재 100%가 아닙니다 84.6%밖에 안 돼요 그러면 쌀 생산이 과잉이 아니에요 절대 쌀 생산은 부족한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전체 쌀이 과잉되는 거는 외국에서 수입해오기 때문에 과잉이에요 외국에서 의무적으로 수입해오는 TRQ 물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40만 매년 40만 8천 톤이 무조건 수입을 해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입 물량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쌀이 넘쳐나는 거지 이 국내 생산량이 과잉이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아주 멀지도 않아요 2020년도에는요 흉년이 들었어요 쌀이 부족해가지고 정부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이 창고가 비축 창고가 비어가지고요 그게 바로 불과 몇 년 전이거든요 이 기호라는 거는 정말 예측을 못해요 올해 아마 흉년이 들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상태로면요 그러면 흉년이 들면 이거 시장 격리고 뭐 필요 없어요 이렇게 되면 국제 곡물가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흉년에는 쌀이 모자라면 시장 격리가 아니라 오히려 창고에 비축해놓던 거 다 풀어도 모자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쌀 창고에 물량이 넉넉한 게 아니에요 넉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쌀 가격이 지금 안 올라가고 있는 거는 정부가 이렇게 나몰라라 각자 도생해라 우리 모른다 이렇게 내팽개쳐버리니까 너무 불안심리가 강한 상태가 돼버렸어요 이러다가 이제 쌀이 흉년이 들게 되면 이제 쌀과 폭등할 수밖에 없어요 이 관리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때는 미국으로 도망갈 건가 봐요 윤석열이 국민당 때 쫓겨나면 이승란처럼 화해라도 미국이나 일본에 아마 일본에 가서 일본 이름으로 개명해서 살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나라와 민족을 일본에 팔아먹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자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안준 선생님은 그러면 어쨌든 지금 양국관리법의 핵심은 그거잖아요 생산이 3에서 5% 전진보다 늘어나거나 가격이 5에서 8% 떨어지면 시장에 만약에 쌀이 넘쳐나면 가격이 더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의무적으로 정부가 수매를 한다 그동안에는 이미 조항이었는데 그걸 의무조항으로 바꾼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그런 부분도 역사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왜 문재인 정부 때 그럼 왜 안 바꿨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정부에서 늘 이 양국을 관리해왔고 그전에는 쌀 목표 가격이라는 게 있었어요 국회의원들이 시장 가격이라든가 이런 평년 가격 이런 걸 측정을 해서 올해 목표 가격은 예를 들어서 21만 원이다 그러면은 시장 가격에서 예를 들어서 20만 원이 형성되면 만 원 차이가 나잖아요 그 만 원의 85% 즉 8,500원을 80kg당 8,500원을 지원해줘서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목표 가격제를 실시하다가 이제 이게 보편적으로 누구나가 농업을 하게 되면 공익적 가치를 창출한다 그래서 공익형 직불제라고 해서 쌀에만 보조를 해주는 게 아니라 다른 농사를 지어도 면적에 따라서 이제 이런 직접 농민분들한테 지불해주는 공익형 직불제로 바뀌었어요 2020년도에 그러면서 정부가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은 과거에 쌀 목표 가격이 있어서 농민들은 좀 안정이 됐는데 공익형 직불로 가게 되면은 보조는 해주지만 이 쌀 가격은 시장에서 그냥 알아서 하는 그런 구조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래도 쌀은 지켜야 되고 식량 안 보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약속을 한 거예요 뭐라고 약속했냐면 걱정하지 마라 3% 그러니까 생산량이 전년 대비 3% 넘어가거나 3% 그 다음에 혹은 시장 가격이 5% 이하로 하락했을 경우 우리가 시장에서 격리해줄게 우리를 믿어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양복관리법에 그렇게 매입할 수 있다 이렇게 그냥 한 거예요 이미 조항 이미 조항으로 한 거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네 그렇게 이제 할 수 일반적으로 할 수 있다로 가니까 그래서 다들 정부도 약속했고 이제 여야가 합의한 법안이었어요 그랬는데 정부가 그거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였죠 그래서 이제 농민들이 왜 빨리 시장 격리 안 하느냐 원성이 높아지고 하니까 이 시기를 놓쳐서 시장 격리를 하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 버리는 거고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정부의 정책 실패로 나타난 게 이 양복관리법에 대한 이 이미 규정을 강제로 바꿔야 된다 이게 발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늘 원인을 알아야지 왜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인가 를 살펴보고 이제 미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거죠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미 조항을 갑자기 떨어진 정책이 아니라는 건 팩트체제가 됐죠 여러분 굉장히 많은 역사가 있었고 고민이 있었고 쌀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식량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농업의 상징이고 그다음에 식량 주권의 문제 그다음에 농촌 경제 공동체의 문제 그다음에 또 쌀농사가 생태 생태 환경에도 굉장히 꼭 필요한 여러 가지 이득이 있는 것 때문에 농업, 농촌, 농민을 지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소상공인들 위한 다양한 제도를 대형마트 한 달에 두 번 쉬게 하잖아요 시장에 맡기지 않고 그런 것처럼 자연스럽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일 많이 질문이 들어오는 게 뭐냐면 그러면 많이 쌀이 생산량이 원래 3%, 5% 3% 이상이면 의무 매입하고 5%면 의무 매입하려고 그랬는데 김진표 의장이 아까 호텔을 내서 일부 농민단에서는 엄청 호텔 됐다고 비판하잖아요 3에서 5% 구간으로 5에서 8%를 해서 굉장히 정부한테 재량을 많이 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많은 우리 시민운동이나 윤석열 태진을 지지하는 분들도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쉽지는 않겠지만 진짜로 5%, 8%, 쌀이 10%까지 생산이 늘어났다 그러면 뭐 한 대로 매입해야 하냐고 국민의힘이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니까 일부 국민들도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주장을 믿지 않으면서도 그런데 갸우뚱은 하는 거죠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팩트체크 해드릴게요 우리나라 전체 경지 면적 현재 계속해서 15년 동안 여의도 면적 290헥타르 여의도 면적의 700배가 줄었어요 계속해서 줄어서 지금 현재는 151헥타르입니다 그중에서 쌀 농사 면적, 논 면적은 70헥타르예요 그런데 이 면적이 지속적으로 지금 줄고 있어요 면적은 줄고 있는데 생산량은 계속해서 늘어난다? 이거는 좀 어폐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면적이 쌀 재배 면적이 늘어날 경우는 5%가 생산량이 5%가 늘어나든 8%가 늘어나든 1%가 늘어나든 정부에서 의무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단서조안을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무 매입하니까 그거 믿고 농민들이 막 쌀농사로 몰려들까 봐 늘어나면 니들 안 도와줘 뭐 이런 거네요? 쌀농사를 더 늘리지 마 이런 거네요 기존 농민들이 쌀농사를 열심히 지원하는 거지 그렇죠 일단 그렇네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팩트체크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단편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이제 그 재배 면적이 늘어날 경우는 매입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긴 하지만은 양곡관리법의 핵심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근본 취지 개정의 근본 취지 핵심만 알고 있으면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 핵심이 바로 뭐냐면은 쌀 생산량을 소비량에 좀 맞춰서 줄이겠다 생산을 조정하겠다가 핵심이에요 그러면 쌀 생산을 조정하려면은 논에다가 논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논에다가 다른 작물을 심어라 다른 작물을 심으면은 더 많이 좀 더 지원해 줄게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시행했던 논 타작물 재배 사업이었어요 그때는 연간 688억 원 평균 688억 원만 지불을 해도 이 시장 격리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논에 다른 작물 심었으니까 쌀이 과기 생산이 안 되는 거였죠 그렇게 이 부분이 또 이명방 정부 때도 실시했었어요 쌀 생산 조정제를 그때도 이렇게 시장에서 매입하느라고 예산을 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갑자기 그 다음 밭이나 다 작물하다가 쌀 농사를 갑자기 전환하는 것도 농민들이 농민들한테 물어보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 갑자기 과잉 생산 될 리가 없다는 거잖아요 이미 자금률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과잉 생산도 아니고 상대적으로 확 늘어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심지어 면적이 늘어나면 재배 및 늘어나면 의무 매입을 안 할 수도 있는 단서 조항까지 있고 거기에다가 혹시 늘어날까 봐 또 안전 잔치로 타작물 쌀이 공급 과잉을 막기 위해서 타작물로 전환하면 지원금을 많이 줘요? 이제 1헥타르라고 우리가 보통 3천평이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340만원 이 정도 문재인 정부 때는 340만원 3천평에 3천평에 벼농사를 짓고 있다가 거기다 갑자기 이제 뭘로 전환하나요? 콩, 콩이라든가 밀, 옥수수 그 다음에 축산 농가에서 쓰이는 사료, 조사료 네, 조 보조사료 하면 돈을 주는 거네요? 평당 얼마나 줘요? 평당이 아니에요 1헥타르 1헥타르 기준으로 340만원 1헥타르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경우에는 1헥타르가 안 된다고 안 주지는 않고요 그게 좀 계산해서 그게 그 계산을 하는 거죠? 오케이, 비율대로 계산하는 거죠? 지금 아까 계속 나온 사진에 보면 이혼택 농어민 위원장님하고 백혜숙 부위원장님 사진이 계속 나오네요 자, 좋습니다 팩트체크가 여러분 됐죠, 상당히 그 다음에 소비자들 입장에서 또 이러냐 이래요 지금 우리 안딩얼TV 애청자들 중에도 약간 비판적으로 지적해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아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5%나 8%로 가격이 떨어졌어 근데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저도 이제 마트라든지 동네 슈퍼 가보면 10kg, 20kg 가면 살 때 20kg가 예전에는 3, 4만원이었던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 6, 7만원까지도 올라가 있기도 해요 왔다 갔다 하는데 대략 아마 여러분 비슷할 거예요 근데 떨어지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들어온 거 아니냐 의무매하면 떨어지는 것을 조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취지는 분명히 이해가 돼요 너무 떨어지면 농민들이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체증금 이상 더 아까 비교하신데 체증금 이하로 가는 곳에서 삶이 그리고 그러면 다 농사를 누가 지으려고 하냐 농촌 망하면 진짜 쌀까지 우리가 수입에 의존해서 이제 정말 식량, 식민지가 되는 거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그걸 악용할 수도 있고 근데 그래도 너무 삶이 팍팍하니까 쌀값 떨어지는 게 문제는 아닌데 이제 이런 시간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그걸 지정하는 분도 있었어요, 제 주변에 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쌀 항공기에 300원 그 300원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하신 우리는 국민은 안 계시라고 봐요 양국관리법에 대해서 찬성 여부를 국민께 여쭤봤는데 국민들께서는 60%가 넘게 찬성한다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내 개인적으로 보면 그래도 내가 돈이 없으니까 쌓야지 쌀 가격이 쌓야지 하지만 이 쌀에 대한 우리가 보통 이제 물가지수 가중치라고 하는데 이 쌀이 차지하는 그런 가중치를 좀 너무 높게 해놓은 거 아닌가 이 쌀 하면 또 다른 밭작물하고 또 연계되어 있어요 우리는 쌀하고 김치를 먹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무조건 이게 쌀 가격이 쌓아야만 된다 그 논리에서 우리가 좀 벗어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쌀 생산할 때 최저 생산비라는 게 있잖아요 그 저는 최저 생산비를 다 오픈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소비자분들도 그 농민이 서로가 서로가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농민의 피를 빨아가지고 내가 서민인 내가 농민 피 빨아가지고 내가 살 수는 없잖아요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윤석열 정부가 우리를 갈라치기 하는 우리 소비자하고 농민을 갈라치기 하는 거에 절대 소가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여러분 그렇죠? 만약에 쌀값이 부담스러운 서민이나 빈민이 있다 오히려 의무 매입해가지고 그 서민 빈민은 정부에 지원해 주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로당 지원해 주는 것처럼 네 우리가 이제 소비정책은 다 내팽개치고 있어요 농축산식품부에서 소비정책을 제대로 복지정책하고 소비정책을 제대로 연결하면 지금 남아도는 쌀 이거 모자라서 난리도 아니게 될 건데요 대표적인 게 지금 말씀하신 게 복지용 쌀을 많이 좀 확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우리 쌀 소비량이 줄어든 통계가 어디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냐면요 우리 햇반 먹죠 햇반? 햇반 먹잖아요 햇반 많이 먹습니다 저도 많이 먹습니다 햇반 먹으면서 쌀 소비량이 줄었어요 코로나 덕으면서 아 근데 그 햇반이 애국쌀이라면서요 애국쌀로 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극산산이 아니라 그 햇반이 어느 쌀이냐면 바로 의무 수입하는 40만 7천 8천 톤 속에 내가 먹는 그 햇반이 바로 그 쌀입니다 그 쌀 누가 사가요? 누가 사가죠? 그 싸디싼 쌀 누가 사가죠? 제발 대기업들이 좀 사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대기업들을 위한 농업정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좋습니다 아주 오늘 팩트체크가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또 팩트체크가 지금 오늘 거북고 행사에서 네 290분의 국회의원이 이제 다시 투표했죠? 네 부결되버렸다면서요 네 3분의 2가 안 돼서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제적위원 2분의 1이 찬성을 하고 그 찬성한 제적위원의 3분의 2가 또 찬성을 해야 되는데 290분이 찬성을 해서 177명이 찬성했으니까 3분의 2가 안 된 거죠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되는 건 민주당에서는 다음 이제 이게 일사부죄되어 가지고 다음 얘기 때 처리한다는 것 같던데요 다시 그렇죠 다시 이번에는 그래서 이제 제가 주장하는 게 우리나라 국가식량개익위원회 국가식량관리위원회라는 큰 틀의 사회통합기구를 이제는 만들어야 된다 이 양복관리위원회 없습니다 에너지하고 식량은 앞으로 미래 전쟁이잖아요 여러분 진짜 식량이 되는 거 아닌 잘못하면요 다 망하고 그러니까 국가식량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처럼 그래서 우리나라 국물자금률 특히 OECD 국가 중에 최하예요 우리 그나마 쌀이 84.6%니까 우리나라 국물자금률이 20%대를 유지하는 거지 밀은 0.8%요 그 다음에 옥수수는 옥수수도 얼마 안 돼요 2.3% 아니 그러니까 3% 정도 되고요 옥수수가 그 다음에 콩은 20%대 보리는 30%대 이 정도로 낮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물에 대해서 이 식량자금률이라는 목표를 정하고 이 식량관리위원회에서 이 식량관리위원회는 생산자 그 다음에 유통인 소비자 다 들어와야 되는 거죠 국가식량위원회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 일단 또 팩트체크 식량자금률에 대해서도 막 그 수치가 다르던데 일단 쌀까지 포함하면 25% 정도로 들었는데 어떤가요 지금 20%가 너무 무너졌어요 20%가 안 돼요? 쌀까지 포함해도? 잠깐만요 이것도 팩트체크 해야 돼요 식량하고 곡물자금률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식량이라고 하는 거는 쌀 뭐 이런 채소 우유 뭐 이렇게 소고기 그 다음에 심지어 밤 임산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모든 총칭을 해서 식량이라고 해요 이 식량자금률은 40%대고요 50%가 안 돼요 그러니까 위기상황이 도래하면 두 명 중에 한 명은 우리 죽을 수밖에 없어요 식량자금률은 모든 먹을 수 있는 거 다 해서 50%가 안 되고 40%대고? 그래서 외국에서 식량 못하고 그러면 두 명이 한 명 굶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우리 남한은 다 사면이 받아잖아요 그 다음에 곡물자금률은? 20%대가 안 돼요 18%대요 쌀까지 포함해서 쌀 빼면 5%도 안 되잖아요 그럼요 네 큰일 났네요 큰일 났습니다 자 또 팩트체크를 했고요 자 여러분 지금 굉장히 진지한 팩트체크인데 제가 한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자 지금 푸르당TV가 1970명입니다 이 30명만 들어오면 2000명이 돼요 방송창이 좀 이따 마무리해야 되는데 지금 못 가고 있잖아요 아트테라TV님하고 지금 자 안징글TV에 현재 80여 명이 돌아와 계세요 그 다음에 인사이트TV 10여 명이 돌아와 계세요 이 90명만 지금 푸르당TV에 가시면 그 다음에 푸르당TV로 보신 분들 친구 한 명씩만 데려오면 놀고 있는 친구들 빨리 그러면 2000명 되는 건 오늘 2000명 될 때까지 방송할 거예요 저는 약속 짓깁니다 어제 아르바민주TV는 천명을 못 채고 비록 905명에 딱 되고 905명대 마무리했는데 어제는 이제 늦게 했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면 마무리했는데 오늘은 끝까지 갈 거예요 아트테라님께서 슈퍼챗까지 쌓아주셨어요 아트테라님은 유명한 조소 작가님이고 아트테라TV를 하세요 근데 백혜식 대표님 팬이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 푸르당TV로 가주십시오 안징월TV, 인사이트TV, 뉴스맥TV 푸르당TV로 가가지고 구독하기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 다음에 푸르당TV로 보신 분들 친구들 한 명씩 데려 보세요 빨리 연락하셔가지고 아니면 SNS에 하나 올려가지고 얼른 구독하기 좋아요 안 누르면 백혜식 대표님 8시 방송 못 갑니다 펑크됩니다 서울에서 우리 이정원 앵커님과 박예슬 아나운서님이 엄청 상처받으세요 자, 푸르당TV 이제 1970명에서 어떻게 되나 또 한 번 점검 한 번 했습니다 1980명! 진짜 이제 열, 한 20명 남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1단위는 투기가 안 되니까 열 몇 명 남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도와주세요 사실 어떤 분은 제가 미디어치랑 임센식당TV랑 안징월TV, 인사이트TV 공동방송할 때 좌우 중도합작방송인데 미디어치 독자가 엄청 많아요 막 몇 천 명씩 들어오시거든요 근데 이제 임센TV가 동시접속만 2천 명이 넘어버린 거예요 천 명 돌봐, 2천 명 넘었더니 왜 다른 TV를 자꾸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어? 백혜 대표님 말씀 하나로 더 드려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 말이 맞는데 미디어치도 잘 떼야 되지만 좌우 중도합작 선보인 그 좌우 중도합작을 하고 있는 임센TV, 안징월TV, 푸르당TV, 인사티도 잘 떼야지 그 파워가 더 커지잖아요 그리고 각각의 팀에 대한 선호가 일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푸르당TV 1980명 돌파했습니다 자, 우리 김강호님께서 20명만 더 식량 부족으로 전쟁 10회전까지 난다라는 이야기 들으셨고 근데 우리 아까 우리 안준석 선생님께서 계속 걱정하는, 근데 앞으로 쌀농사 누가 짓냐는 거예요 청년들이 안 짓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이렇게 쌀농사에 매달리는 것은 토지값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약간의 이제 조금 비평적 시크릿, 뭐랄까 약간 시니컬한 지적도 소개해 주셨어요 이 두 가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분들은 푸르당TV 구독하기 좋아요 빨리 캠페인해 주시고 백 대표님은 여러분의 질문을 제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해주세요 우리 이제 농가가 고령화돼서 그 진중권 그분이 70대 곧 돌아가실 분에게 왜 돈을 쓰냐 이런 망언까지 했는데요 그놈은 인간 아닙니다 여러분 그 새끼 인간 아니에요 한동 같은 새끼 우리 70대 고령화된 농민께서 농사를 지어주는 게 그분이 그 농사를 지면서 살아가시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분이 농사 안 지으면 어떤 더 복지 예산 더 많이 어느 정도로 투여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분들이 이 국토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논이라는 게 그 농촌을 지키는 또 핵심이기도 하는 거고요 근데 왜 그분들 열심히 농사 짓는 그분들을 폄하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 그럼 진짜 그 한동훈이나 진중권 이놈들은요 인간 같지가 않아요 저는 언급 자체가 하기 싫습니다 심지어 조수진은 여러분 얼마나 또 농민들과 여성을 조롱했습니까? 한 공기 다 비우고 운동하죠 근데 어차피 한 공기 시켰는데 다 비워봐야 쌀 생산량 늘어나냐 이 바보 멍청이냐 그리고 다이어트에서 문제라고? 그럼 건강 생각에 의해서 살찌면 살 빼고 싶은 건 지도 똑같을 텐데 왜 다른 사람 핑계를 대냐 그 다음에 생산을 나면 두 공기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 농지값이 올라간다라고요? 이거는 말도 안 돼요 우리 국가에서 공공개발하느라고 농지를 농업보존 지역을 해제해서 그걸 개발하고 산단을 만들고 공공에서 개발한다라고 사라진 농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5년 동안 여의도 면적의 700배가 사라졌다라고요 계속 개발 논리로 그렇게 사라진 거지 그걸 지키고 토지값 올라가려고 그걸 지키고 있는 거 누가 그러냐고요 살기 위해서 당장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 쌀 농사를 지으면 토지값 조금 더 올라가나요? 그런 게 어딨어요 제가 저도 시골 출신인데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렇죠? 그 다 지역별로 농지값이 있는 거고 농지값이 있는 거죠? 경기도가 지금 땅값이 계속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귀농기촌을 하고 싶어도 경기도로는 땅값이 비싸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공시지가라는 게 있는데 어따 대고 그런 얘기를 아니 농사 짓고 있는 게 토지값 올라가려고요? 이런 거는 있어요 청년들이 요즘에 귀농기촌 청년농업원 아니 농업인 많이 육성한다고 하고 미래세대 예산을 투여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청년들에게 스마트팜 많이 권장을 하고 스마트팜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해줘요 3억 5억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그 스마트팜의 재배 작물이 지금 많지가 않아요 저 품종들이 상추, 파프리카, 딸기 그거 노지에서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과잉 생산되면 지금 유통구조가 제가 받는 유통구조 아니잖아요 경매에 의한 유통구조잖아요 경매에 의한 가격 결정구조잖아요 그러면 물량이 많이 몰리면 가격이 폭락해서 제가 못 받잖아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빚쟁이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미래 농업에 투자하는 건 그런 게 이렇게 청년, 고령 농업인, 중잔령 농업인 이렇게 갈라치기 절대 아니에요 녹음 전체를 보고 어떻게 노지도 스마트팜화 할 거고 이런 식으로 큰 틀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쌀농살 앞으로 질려야 하는 질문을 다 해주신 건데 짖긴 짖겠습니까? 농사 힘들어서 지금 이미 외국인 노동자로 많이 대체됐는데 많이 가시잖아요 어떨 것 같아요? 쌀농사는 지을 수 있어요 아무도 안 지우고 망하잖아요 우리나라 쌀농사는 기계화가 돼 있기 때문에 지을 수 있는데 자본이 많이 들어가요 기계화를 하려면? 그럼요 농사를 못 짓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그러니까 충분히 뛰어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만약에 8시간 우리 노동하는 노동자에 비하면 노동 강도가 비슷할까요? 어찌 농사 훨씬 힘들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는 굉장히 힘들었다는 느낌이 들고 대학생 때도 농촌 활동을 하면 진짜 힘들었거든요 담배받아 있는 콩 딸 때 정말 미쳐버린 줄 알았어요 그렇죠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맞아요 반농사는 너무 힘들어요 기계화가 안 돼 있고 고추 따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손이 아프고 그런데 이제 논농사는 굉장히 많이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투여를 해서 정부가 투여를 해서 기계화가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농사 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해서 R&D 많이 해서 그쪽으로 투여를 더 해주셔야만 되는 거고 청년농업인이 쌀농사를 짓겠다 그거 얼마든지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본이 많이 들어가니까 못할 뿐인 거지 오케이 오늘 팩트책이 많이 여러분 푸르당TV가 이 순간 1990명을 돌파했습니다 이제 10명도 안 남았어요 자 우리 안중근TV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이트TV 우유종TV 박예슬톡톡TV 임센식당TV 다 우리 민생경전구소와 함께하는 자매TV들이잖아요 뉴스맥TV 푸르당TV도 저희 바운더리에 들어와 계신 분들입니다 한 식구예요 한 식구 이제 10명도 안 남았어요 자 지금 은비님도 새로 들어오신 것 같아요 푸르당TV의 고문 너 왜 푸르당TV의 구독자가 지금 갑자기 27명으로 늘어났어요 동시 접속이 27명으로 늘어났고 우리 인사이트TV도 지금 10명을 돌파했고요 계속 이렇게 조금 다들 도와주신 것 같아요 안중호TV 80명 이오티비님 이오티비님 빨리 이오티비 애청자들께 긴급 지령 하나 내려주세요 푸르당TV 인사이트TV 구독하기 좋아요 저희도 이오티비님께서 푸르당TV 가자 이렇게 해놨어요 조수진에 대한 조롱이 비판이 많이 나옵니다 한 공기 다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엄색난 고봉 이미지가 지금 돌고 있잖아요 윤석열 국민의힘 여러분 올해 안에 우리가 끌어내리거나 정 못 끌어내려는 많은 게 안 된다 하더라도 총선 때 정말 50석 이하로 만들어버려야 됩니다 이놈들은 없애져야 되는데 못 없애더라도 그렇게 하죠 안중호TV도 80명이 넘어섰습니다 지금 곡보대에서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푸르당TV 1990 여기 일단위는 어떻게 보여요 일단위? 일단위는 본인화? 그거는 유튜브 범아 볼 수 있어요 아 유튜브 범아? 대표님 한번 봐주세요 제가 계정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전피디나 이피디님 들어와 계십니까? 현재 1990명 돌파했는데 얼마 남았는지 알려주세요 자 여러분 안중호TV 82명인데 이 중에 10명만 가면 될 것 같아요 로미님께서는 박예슬TV를 갔다 왔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좋은 텐데요 임센식당 박예슬톡톡 인사이트TV 푸르당TV 이렇게 오늘 조금씩이라도 구독자 늘려서 이걸 연대연합에서 언론이 망해버린 시대에 저희들 힘을 키워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있으면 2천명이 될 것 같거든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농민분들에게 큰 힘이 농업, 농촌, 농민이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마무리해 주신 다음에 아까 선생님들께서도 농업은 정말 생태적인 관점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글을 남겨주셨거든요 수연 어머님인가요? 제가 찾을게요 말씀 그 이야기를 해주세요 쌀 농사는 반농사, 축산업 모든 농업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 쌀 농사가 무너지면 반농사 무너지고 이 농업이 무너지게 돼요 농업이 무너지면 농촌은 바로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이 농업이라는 게 우리의 식문화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고요 이 식문화가 왜곡되게 되면 이 문화는 또 우리의 정신이잖아요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정신까지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이 이 양곡관리법을 거부한 게 우리 정신을 말살하려고 하는 일본 앞잡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는 농업을 계속해서 보호하는 이유가 그 지역을 유지하기 위해서 농업에 그렇게 투여를 하는 겁니다 제발 그 지역에서 농사 지으라고 그래야 그 지역이 유지되니까 그 지역이 파탄나면 다 어디로 몰려와요? 다 도시로 몰려오잖아요 도시비민이 되잖아요 그 도시비민이 되면 더 많은 예산이 투여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균형이 다 깨지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우리 코로나를 겪으면서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고 우리 배웠잖아요 한 사람이 코로나에 걸리면 우리가 아무리 조심해도 다 그거는 퍼질 수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농민이 살아야 우리 국민이 살 수 있는 거고 나라가 살 수 있다는 사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조차도 이렇게 농업에다가 WTO 이거에 거의 허용 보조라는 게 있는데 그거 육박해가면서까지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농업에 엄청난 보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체 국가 예산의 농업 예산이 2.7%밖에 안 돼요 점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 많이들 좀 우리 푸르당 통해서 좋습니다 푸르당TV 너무 좋고요 알아주시면 감사했습니다 자 우리 한생글TV에서 순이님 구독했습니다 그 다음에 OK님께서 푸르당 미션 수행하고 올게요 남정정남님께서 푸르당 구독했습니다 아 네 진짜 많은 분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김성아님께서 나까지 구독했다는 김성아님은 거의 철학자이신데 김성아님 이자위별에서 진짜 감사드려요 항상 좋은 댓글들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진짜 들어오셨고 로미님께서 화면 너무 웃기당 보노님도 크크크크 해주셨고요 이어티비 화이팅 로미님께서 조수진은 영원히 안 받으면 받습니다 그런데 이 PD님께서 삼천배 아셨어요 우금치에 가가지고요 언제 아셨어요? 이성진 감독님 오늘 아침 우리 푸르당TV PD님이 우금치가 삼천배를 했어요? 양국관리법 개정안 통과 촉구하면서? 철회 와 그게 어디 있어요 지금? 그러면 푸르당TV에 가면 푸르당TV에 있습니다 아 여러분 오늘 아침 8시부터 했습니다 아 삼천배 얼마 걸려요? 일곱시간 가까이 했습니다 일곱시간 와 정말 대단합니다 자 오케이퍼즈님께서도 구독 완료 진짜 고맙습니다 장구친이 신희TV님께서도 구독 알려주셨고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진짜 한 두세 명 남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 자 안딩얼TV 지금 81명 인사이트TV 20명 정도 들어와 계신데요 여러분 진짜 두세 명 남은 것 같아요 방송 종료를 못하고 있어요 2천명 됐어요 와 2천명 됐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너무 감사드려요 고쳐봅니다 2천명 돌파 3월달 전국 집중집회 백기식 대표님 4호 중도 합작 집회에 나와가지고 1천명 돌파시켜주세요 온오프라는 소서에서 그때 1천명 돌파했고 3월달에 그리고 4월 15일 전국 촛불 집중집회 앞두고 지금 안징얼 팀에서 2천명이 돌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박자 한번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백기식 대표님 브루단티비 그 다음에 서로서로 격려의 박수 좀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물쇼 채우군 이렇게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원해 주시고 정말 이 열정을 모아주신 거 잊지 않고요 제가 우리 농민들의 목소리 많이 알리고 정말 팩트체크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고맙습니다 다들 막 축하 많이 해주시네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정경근님께서 국짐에서 이상한 카드뉴스 내보냈나 봐요 가짜뉴스로 양국관리법 외국안은 이런 건 바로 팩트체크를 하고 가짜 카드뉴스에 대해서는 진짜 카드뉴스로 맞서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프로당에서 진짜 카드뉴스 빨리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새로 아까 오늘도 행복만딱님도 들어주셔서 프로당TV 구독 완료 바로 여러분의 힘으로 프로당TV가 2천명을 돌파했습니다 진짜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백계수 대표님 제가 간단한 밥이라도 좀 사드리고 서울의 소리 이정은의 허니라이브 박예슬 아나운서님이랑 같이 하잖아요 보내드려 가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의 소리에 가시면 거기서 또 프로당TV 이야기하시고 이정은TV 박예슬 톡톡TV까지 이야기해 주시고 마무리 인사 좀 해주십시오 이번 토요일날 집회 나오시죠? 네 당연하죠 저 정말 애절하고 애타고 강곡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이번에 양곡관리법 재표결 무산됐잖아요 다시 또 투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양곡관리법에 대한 다음 대안 이거 정말 또 중요하거든요 이 대안을 제가 많이 알릴 수 있도록 주변에 김호준 총수 아시는 분 겸손은 힘들다 제가 나가서 꼭 양곡관리법에 대한 얘기할 수 있도록 김호준 총수님께 꼭 얘기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압니다 등장미치 어둡군요 겸손은 힘들다 하루에 두 번 출연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1부에서는 전화 출연 2부에서는 몸으로 출연한 유일한 사람이 접니다 여러분 알겠습니다 정말 우리 푸르당TV 인사이트TV 안정일TV 뉴스맥TV 진짜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연합해서 푸르당TV가 2000명이 됐고요 인사이트TV도 1000명대 우리가 만났는데 지금 23,600명이 됐습니다 턱립PD님이 도와주셔서 임세현식당TV가 문을 열는데 벌써 오늘 2만 10명을 돌파했습니다 박의식 톡톡TV도 1000명 돌파했습니다 이게 엄청난 힘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언론을 대체하는 힘입니다 이게 그리고 촛불집회로 다 나오시는 분들이잖아요 고맙습니다 우리 상주에서 버섯 농사 짓는 녹가경지버섯 한번 드셔보십시오 맛 진짜 괜찮습니다 이것은 산삼순백 이것도 진산산양산산 100%인데요 1%로도 파시고 진보기업 유튜브로 엄청 응원해주신 분입니다 정말 먹을만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아 또 잘못됐네 저 네 광고 1분짜리 광고 나가나요? 네 마이보험치과 여러분 1분만 보고 마무리할게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저온아 저온아 산삼 드실 시간이 옵니다 오 그래 그래 나도 기다리고 있었다 음 오늘은 유난한 희도 향이 진하게 느껴지는구나 어찌 된 것이냐 예 뿌리, 잎, 열매 한 뿌리를 한 병에 다 담아 싸웁니다 그뿐 아니라 지리산 팔베꽂이에서 자란 시중 산양산삼을 사용하였고 아무것도 섞지 않은 순 100% 원액이옵니다 그래서 이름도 산삼순백입니다 저온아 아하 그래서 그런지 먹자마자 힘이 불끈 솟는구나 아예 한 박스 갖다 놓거라 알아서 먹게 지난 10년간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씨 마흔 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금액은? 꼴랑 100만원이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네 여러분 자 산삼순백 어떠셨어요? 이게 농민의 힘 아닙니까? 농업의 힘이고? 저 단숨에 들이켰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건강한 먹거리를 먹어야 사람이 육체도 건강하고 정신도 맑아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윤석열, 항동원, 김건희 같은 무속 비리, 비선, 정치검찰 따위한테 지배를 당하고 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생겼는데 그걸 돌파하기 위해서도 건강한 농업, 건강한 농민, 건강한 농촌과 함께 그런 먹거리를 우리가 먹고 쌀을 지키고 민족 농업을 사수하고 식량 주권을 확보하고 에너지 위기까지 대처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 프리나는 TV 우리 백기시 대표님 정말 오셔서 너무 고맙고요 작은 선물 되돌아보고 쓰다 제 책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 진짜 모아서 2천 명 돌파했고요 그 다음에 진보계 유튜브도 응원해 주시는 산삼순배, 마이봄 체크 그 다음에 녹각 영지버섯 우리 햇살 담은 버섯 농원 새 제품 광고까지 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8시에 8시에 이정원의 허니라이브에 백기시 대표님 또 김현성 호의호사님이랑 출연하십니다 많이 또 시간대님 봐주시고요 저는 내일은 1시 반에 왁자찌글 녹화가 있네요 왁자찌글 녹화하고 토요일날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일요일인가 나가고 내일 저녁에 임센식당 안징월TV 연합방송 있잖아요 한신대 김준혁 교수님이 나오십니다 그 유명한 윤석열은 연상군보다 더 폭군이다라는 유명한 발표를 하셨죠 안징월TV, 인사이티비, 부르당TV 함께 이렇게 애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토요일 집필때도 많이 만나겠습니다 3시 행진, 5시 본집회, 6시 반에 좌우중도합작, 결의대회 유명한 연사들이 엄청 나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텅디피디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악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고맙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